한국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끌고 있는 송가인. 그녀는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며 예술적 성취 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업적에 그치지 않고 광고 모델로서의 활약,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으로 확장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송가인이 어떻게 음악과 광고를 통해 억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그녀의 전략과 숨겨진 성공의 비밀을 살펴보겠다. 1. 송가인. 음악과 광고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송가인은 그동안 트로트와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선보였다. 그녀의 음악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송가인은 다양한 광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송가인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은 어마어마하다. 그녀가 모델로 등장한 다양한 제품들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송가인은 제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 항상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며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2.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다. 송가인의 성공적인 음악 경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이고 세련되게 재해석한 데에 있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감각적인 비트를 접목시켜 더욱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갔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의 팬들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송가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했다. 그녀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한국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글로벌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3.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차트에서의 성과 송가인의 음악은 출시와 동시에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며 주요 스트리밍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앨범은 매번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높은 판매 실적을 거두었다. 송가인의 음악이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트렌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그녀가 만든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 덕분이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적이면서도 신선한 요소를 결합하여 그 어떤 세대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6.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한 팬들과의 유대 강화 송가인은 전국 각지에서 콘서트와 팬미팅을 개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행사들은 항상 내진되며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를 전파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콘서트는 단순히 무대에서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서 팬들에게 더욱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송가인은 공연 중에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팬미팅에서는 송가인이 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송가인은 단순히 음악적인 활동을 넘어 팬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하며 더욱 강력한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콘서트와 팬미팅에서 판매되는 굿즈 역시 큰 수익을 창출하며 이는 송가인의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송가인은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의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7. SNS와 유튜브를 통한 새로운 소통 방식 송가인의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SNS와 유튜브를 통한 팬들과의 소통 강화이다. 송가인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그녀의 음악과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만의 매력을 더욱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팬들이 송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서 송가인은 브이로그와 팬들과의 Q&A 영상 등을 통해 더욱 친근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더 많은 팬들에게 다가가며 기존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층도 형성할 수 있었다. 송가인은 SNS에서 자신을 더욱 개방적으로 보여주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그녀는 단순히 음악적인 성취를 넘어서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8. 사회 공헌 활동과 긍정적인 이미지 송가인의 사회 공헌 활동 역시 그녀의 이미지와 인기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수익 일부를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송가인은 각종 자선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팬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송가인을 더욱 존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송가인의 사회 공헌 활동은 단순히 대중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팬들은 그녀의 이러한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송가인을 단순히 연예인으로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인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는 송가인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녀의 팬층을 더욱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우 해외 진출 K-트로트의 글로벌화 송가인의 인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녀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글로벌 팬층이 형성되고 있다. K-POP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송가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담고 있어 해외 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을 통해 한국 전통 음악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송가인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바탕으로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적인 무대에서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의 전통을 넘어 글로벌한 트렌드를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송가인이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해외 시장에서도 큰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있다. 10. 광고와 음악을 통해 다양한 수익원 확보 송가인의 업대 수익 비결 중 하나는 그녀가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한 데 있다. 그녀는 생활용품, 건강제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이들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송가인이 광고에 출연한 제품들은 높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그녀의 광고 활동은 단순히 브랜드 홍보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의 신뢰성 향상과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송가인은 광고 모델로서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선호하고 신뢰하는 제품만을 선택해 광고에 출연하며 이는 그녀의 브랜드 이미지와 일치하는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가인의 광고 활동은 그녀의 음악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광고와 음악을 동시에 통해 억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11. 다각화된 수입원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 송가인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가지 분야에서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다각화된 수입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 그녀는 음반 판매, 콘서트와 팬미팅, 광고 모델 활동, SNS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송가인은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그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된다. 송가인의 성공적인 전략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녀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송가인은 한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 결론. 송가인의 성공적인 전략 송가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그녀는 음악, 광고, 팬들과의 소통, 사회 공헌, 그리고 글로벌 진출 등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전략을 펼쳤다. 송가인의 성공은 그녀의 진정성과 노력, 그리고 다각화된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한국 음악계를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이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트로트와 전통음악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음악뿐만 아니라 광고, 팬소통,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녀의 성공적인 전략은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송가인의 업대 수익 비결은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에서 그녀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